속탄을 증산하기 위한 청년 돌격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강에서는 굴축 서대별 청년 돌격대별 사회주의 경쟁이 한창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양수 청년 돌격대가 우리 뒤를 바싹 따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안경적 건은 다 이렇게 굳고 힘듭니다. 돌격대원들이 수로마다 새로운 석배기 발파법들을 연구해가지고 타입하면서 신뢰에 맞는 발파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명호탄강에도 리시벅 청년 돌격대와 차양수 청년 돌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격대별 사회도 경쟁이 매우 심합니다. 굴축 속도를 내밀어야 탄생산이 낙파한다는 것을 우리도 자아하고자 하루하루 굴축 떡을 찐고자 계속 흑신하고 있습니다.